오늘의 주제, 야! 너도 알 수 있어! 인생 역전! 인생 역전하면 신데렐라, 파트카마로 일하고 있을 때 인생을 비욘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달 연구는 무려 1억 3천만 원! 우와! 대박!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전용 비행기로 세계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대박! 인생 역전하면 뭐니뭐니 해도 이제 복권이죠, 복권. 이분들은 진짜 복권 당첨되는 비법을 알아내! 비법! 800만 불! 우와! 난 뚱뚱한 네가 너무 싫어. 복수는 날 것. 말 그대로 인간 승리! 와! 누구세요? 다른 사람이네! 우와! 대박! 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말도 안 돼! 와 멋있어! 네! 이 정도 되잖아? 전 남자친구 진짜 0.1초도 생각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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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상상 채널S. 전 남자친구 진짜 0.1초도 생각 안 나. 전 남자친구 진짜 0.1초도 생각 안 나. 전 남자친구 진짜 0.1초도 생각 안 나. keep.